맞습니다 대세는 진솔 안녕하세요. Eugen Trustee K 입니다 너무 귀여워 처음이야 이거 저는 반발이요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티저는 게 다들 다 빠져네 고요해졌어 고요해졌어 죄송해요 오늘 위주로 목감기가 거의 한 케이입니다 한 케이입니다 이게 뭐가 다른가요? 케이요! 근데 깐 것만 가지고 비슷해요 많이 안가가지고 깐거에요? 네 저는 일단 옆모습이었는데 저게 뭐에요? 삐이에요? 대왕삐이에요 대왕삐인데 K자로 되어있는건데 굉장히 예뻤어요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하인드라고 있다면 제가 위주랑 저랑 같이 배틀트립 가서 이 어깨봄 여기까지 손으로 쫙 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한게 보여요 다음은 허팝 봐주세요 벌크로 나오고 싶은데 약간 시크하고 이런게 좋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진을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가 소로니아 골라봐 이제 다 했죠 인사를 네 그러면 아쉽지만 저희는 인사를 드릴게요